수원가 안다 가자 오늘도 루닝과 함께 생존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내가 쓰고 있는 건데 딱 뭔데 저거? 28? 나도 몰라 일단 저기 있길래 내가 쓰는 거야 뭔가 옵션이 있겠지 그래 한국인인 뭐 한국어만 알면 되는 거지 뭐 그치? 곧 있으면 한글 패치 나올 거야? 그리고 이 정도면은 한글 패치 금방 나와 아 팬카페도 없는데? 근데 이 게임이 외국에서 지금 인기가 엄청 많이 많다고 하더라 어 그래? 와 나 구글에 검색했다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 그러면 이 게임 나중에 다음에 이제 데이슨 나오면 장난 아니겠다 이게 지금 외국에서 게임이 인기가 엄청 많대 이게 데드바이 데일라이트가 으악! 으악! 어 깜짝이야 아 하하하 갑시다 그러면 그러면 13일에 금요일이 더 꿀잼일텐데 내일 13일 아니지? 어 아니야 어 정기통이다 정기통 전기통 전기통 어 오 너무나 어 오 피 피 피 피 피 피 왔다 오 어 나 봤다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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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또 나야 왜 또 허울아 디디의 전기 또 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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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직진해서 달려 나 이거 발장기 돌릴테니까 오케이 잠시 유턴에서 오지마 여보세요 어 유턴에서 오지마 유턴 아니고서 답이 없어질게 어 나 놓쳤다 나 놓쳤다 어 와 개무져 어 이쪽에 소리 난다 형 형 형 형 형 나 유턴했어 야 여기서 소리 나잖아 야 어쩔수 없었어 넘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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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훈아 어 그래요 흘러가면 안돼 흘러가면 안돼 마훈아 미안해 아니야 나 그쪽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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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여 너 도망가는거 보여 지금 어 난 계속 이쪽으로 갔어 난 애초에 형을 버렸었어 어 잘가 마훈아 내가 이거 하나 돌릴게 근데 이 상황에 외국인들 뭐하는거야 지금 그니까 열심히 돌리고 있네 얘네들 소리 나 소리 나 얘들 한개 켰어 잘했어 형 얘들아 좀 치료 좀 해줘봐 치료 좀 이씨 나랑 나랑 만나보면 되는데 일단 벽에 붙었어 벽에 붙어서 발전기 하나 고치고 있어 됐다 됐다 치료 좀 부탁드릴게요 오오 오 제발 거기서 소리 난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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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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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다 걸렸다 방울아 위안에서 걸렸어 야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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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른 애가 누웠어 다른 애가 누웠어 하 앙 앙 앙 앙 앙 어 나 이번반이 오나 쩌 나 좀 된다 나 진짜 나 중앙에 센터 그 돼지들 매달려 있는 데 있어 어우 저 가셨네 가셨어 가셨어 쟤 친구가 매달렸으니까 안전하게 다른거 작업하자 어 방금 하나만 더 하면 돼 하나만 더 하면 돼 음 그러자고 그러자고 난 외국인 친구 살릴게 아이 형 넣어둬 한국인의 정의란 여기서 발동받는거지 아냐아냐아냐 넣어둬 넣어둬 형 팀 망해 여보세요 아 이걸 또 저분이 또 팀 망한다고 어 어 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 나는 나눌 수가 없잖아 소리가 나가지고 여기다 또 있다 어 친구 친구 빨리 데려와 빨리 도망가 어 쟤 갔다 형 어 쟤 갔다 쟤 갔다 형형형형형형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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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면 안돼 어 마모라 살려줘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바로 뒤에 있다 내가 바로 뒤에 있는데 뒤돌아보지마 어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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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갔다 쟤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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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로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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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이게 형이 흑누나였구나 아니 뭐해 치료좀 해주네 어 같이 치료해주네 어 개빠르다 개빨라 개빨라 어 개들 개들 여기 한개 어 그러네 그러네 이거 이거하고 가자 셋이서 완벽하게 한 번 하자고 오손도 좀 살자 어 오손도 좀 살자 버릴 애는 버려 그렇지 응당이지 응당 오 빨라 빨라 셋이서 하니까 빠르네 확실히 야야 어디로 갈까 쪽 오케이 한 명은 나 아직 살아있는데 응 아직 누워있어 쟤 지금 간본다 아 아 지금 아마 못뜨는 버그 걸렸을수도 있어 내가 한 버그 걸려봤거든 간보는거 같기도하나 우리 뒤에 있는거 같은데 어머나 열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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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죠 내가 제 구하러 갔다올게 형 형 안돼 아니야 어 소리 안나 소리 안나 될거 같애 형 오케이 열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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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통 봤어 열었는데 전기통 봤어 어 안될거 같애고 도망가 오 쉣더펐키 오케이 형 형은 절대 버릴순 없어 내가 야 여기 여기 나 우리 이쪽 이쪽 도망가면 돼 반대쪽에 반대쪽에 있어 반대쪽에 문 열고 있어 우리 방금 막 이랬지 어 나 여기다 여기야 그 문 열면 우리 전원 탈출이야 그거 문만 열면 돼 어 왔어 왔어? 오케오케 어 나 왔지 나 여기 바로 앞에 있지 문만 열어 문만 열어 문만 열어 문만 열어 오케이 오케이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 흐르르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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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르르르르르 흐르르르르르르르 흐르르르르르 네 야야야야 어 완벽하다 형 대천사였어 아 역시 한국인의 정의란 한국인의 정의란 와 오늘 딱 모범 답안이네 4명 다 탈출했습니다 깔끔했어요 완벽했다 아싸 11,000점 조선종특이다 야 잠깐만 BJ 왕군 왕군이라는데 왕군 저거 뭐지 설마 BJ 왕군이 뭐야 어 진짜 하고 있어 뭐야 막구트형이야? 아 왕군이라는 분이 있어? 어 진짜 있어 아 그래? 시청자 많으셔? 8명 아 그러셨구나 진짜 계셨네 아 그러네 아 이게 또 한국인의 정이 느껴지네 아 여기서 또 한국인의 정을 또 뿌듯했다 어 그니까요 플래시 라이트 더 늘어나네 아 진짜 BJ셨구나 저기도 그러셨네 다음판 가자구요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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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네 어 아니에요 흑누나가 저 어 더 안보이잖아 어 눈속에서 더 잘 안보여요 하하하 얘가 왜 레디푸냐 어 흑누나 진짜 안보여 흑누나가 진짜 안보여 흑누나가 잘만 쓰면 진짜 안보여 머리도 새까만색이라서 진짜 안보여 진짜 와 이번에 버프가 몇개냐 지금 세개 이번에도 전원생존 각인가 룬님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닭강정 가마루? 아니 뭐 꿀닭인가 뭔가 시장에 있길래 그거 사먹었어 아 시장닭 응 맛있던데 국산? 어 국산 국산 하림닭이었던가 형 응 믿지마 하하하하 어 시장에서 바로 떼와서 하는데 아이 그 그 못믿어 못믿어 이것도 못믿어 야 무슨 대한민국이 불신의 명 이렇게도 봐 아 못믿어 못믿어 지금 잠깐 멈춰봐 아 형아 아니네 어?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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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통 어? 어 전기통 벌써 돌이나 멀어? 나 2층에 나 2층에서 해야겠다 2층에서 우리 애들 거의 시작 약간 두세명 모여있던 데서 시작했는데 전기통 바로 옆에 있더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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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집에 있다 2층 집에 응 난 난 지금 외곽에 있어 엄청 멀리서 하나 고치고 있어 나 2층 집에서 고치고 있어 야야 어? 어? 전기통 소리나 나 나한테 멀어졌어 어? 개가 형 야 걸렸어? 아 뭐야 연타로 오네 또 이걸 어 거기 걸렸단 얘기면 여기 안오겠다 밑에서 지금 방금 시끄렸어 계속 고쳐도 될 것 같다 오오 한명 썰렸어 형 눈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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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마 어우 초반대가 나와 아아 멍청아 아 멍청아 똥멍청아 어 아직 끌고가고 있어 걸린다 어 걸렸다 오케이 관장님 멍청아 탈출하려고 하지마 하나했어 하나했어 어 어떻게 살리러 가는 부분이야? 잠깐만 아 제가 지금 저거 탈출하려고 하면 안되는데 어어 잠깐만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형 꼭 구해야돼 꼭 구해야돼 꼭 꼭 구해 왜냐면 왜냐면 내가 내가 타겟이야 꼭 구해야돼 지금 당장 구해 형 이쪽으로 유인했어 미안해 아 미안해 이쪽으로 유인했어 아 도망가 도망가 아 도망가야돼 아 지금 쩌뚝거리지 쩌뚝거리지 아 저 다른 애구나 쟤 무시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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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레쉬 이 다음에 이게 바로 후레쉬어택! 등잔빛이 어둡다고 여기서 해야지 형이야? 아 아니구나 이게 바로 후레쉬로 나 눈뽕나서 살렸어 형이 살려주는 애 나랑 같이 리페어해 쫄쫄쫄거리는 애? 어어 게임을 해보니까 살인마 시점에서 등잔빛이 어둡다라는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고친다 2층집 근처에 있어 야야야 거기서 어그로 끌어 하나 지금 거의 다 고쳤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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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했지? 그럼 글로 가겠네? 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진짜 운다 어 진짜 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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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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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2층집 왔어 2층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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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으로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라고? 알았어 올라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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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에 나있지 나 나 걸렸어 형이 말한 2층집이 아닌가봐 나 걸렸어 형 형 잡혀간다 잠깐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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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구해낼게 내가 꼭 구해낼게 걱정하지마 아니야 나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잠깐만 제발 제발 탈출했다 탈출했다 어 나이스 나이스 도망가 도망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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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와중에 하면 개구멍 찾아 탈출했네 아니네 이제 문 열었네 문 열었네 우리 전원생존 가능한데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아니 문 열었네 멍차가 부부부부떨지 말고 누구야 이거 어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문 열었다 여기 문 열었다 여기 문 열었다 나 내 쪽이 아닌거 아닌데 잠깐만 일단은 문 밖에 있어 어 나 지금 문 앞에서 치료받고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제발 제발 살려줘 잘못보신거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망훈아 어딨어 도대체 아 저기구나 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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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금 간데이 어 어 내 지금 내 지금 간데이 나가나가나가나가 바로나가 바로나가 바로나가야돼 바로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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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패 한번 썰린거야 여기있다 어 택 브레시어 택 우리 우리 지금 우리 나가기만 하면 돼 나가기만 하면 돼 지금 우리 좀 여유있게 치료하고 치료하고 세명이서 나가가가가 나가나가나가 야아 야아 어 나 탈출 됐다 탈출 됐다 으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기모찌 아 기모찌 어 딱 선이 넘어가지고 쓰러졌지만 럭비로 치면은 골 넣은거에요 지금 쓰러지면서 럭비랑 똑같이 됐어 어 럭비랑 똑같이 됐어 쓰러지면서 골 넣었어 어 아 탈출했어요 이스케이프 떴어